조달청이 시행하는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평균 170%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조달업체는 곧 품질이 우수하다는 등식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임양재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창업한 이 회사는 2012년부터 연평균 8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태양광 관련 기술로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으로 인정되면서 이듬해 32억 원, 2014년 120억 원에 이어 올해는 20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됩니다. 태양광 관련 11개의 특허를 얻어서 공공기관의 수익약 물량에 이어 민간기업의 수주 물량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받으면 3년간 평균 170%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무기기의 경우 무려 781%가 성장해 우수 기업에게 제공되는 수익 계약의 혜택이 매출 증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신기술 개발해놓고도 판로를 얻기 위해서 인증 부담을 갖게 하는 것보다는 인증 없이도 품질을 보정할 수 있는 소명 자료만 있으면 우수 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계산한 겁니다. 한편 우수 조달 물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818개사, 1112개로 지난해 2조 1,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임양재입니다.